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니요, 이쪽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. 빨리 보고 도와주세요. 안 돼요. 좋죠? 아주 안 보면 딱 있는 게 있을지. 이거 피해줄까? 그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... 저와 나 사이 우리 둘 사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과일이 오는 것 같아. 이거 잡는 게 없으니까. 이거 잡는 게 없으니까. 어떻게 잡는 게 없으니까. 그대의 곁 정말 사고 싶어. 춤해 5분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제 막 2021년 6月. 이슬해선 딱지가 떨어진 것 같은 건 내 기분이 다 있어. 김희씨 젓가락질을 잘 못한다. 외국에 오래 살라. 다시 한 번 더. 힘이 날 가슴 뛰게 해. 날 어지럽게 해. 이런 게 바로 사랑인 걸까. 너와 나 사이. 우리 둘 사이. 향기처럼 퍼져가는 느낌. It's love. 안에서.